소속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선희 씨가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어제 아침 9시 반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소환된 이 씨는 12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. 경찰은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사를 지낸 이 씨가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한 건 아닌지 등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